친구가 여기 개가 맛있대요 물론 저는 빡쿠테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개도 먹고 친구가 여기 야자수 안에 빡쿠테가 있대요 야자수 빡쿠테를 먹어볼 생각이 듭니다 고항에선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평일한 곳이 작은 마을인데 여기가 그 개가 유명하대요 근데 여기 로코차를 시켰는데 여기는 돼지, 보통 돼지로 하는데 여기는 닭으로 하네요 먹어봤는데 아 역시 맛있네요 아 역시 쿠아룽쿠 로코차가 역시 틀려요 제가 오늘 폐케에서 코타키나몰을 3군데 먹었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약재의 맛이 나요 아 강한 약재의 맛이 나요 저는 이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볶음밥도 맛있을 거에요 아 그리고 여기 고용에 이 개가 맛있다고 적극 추천해서 먹게 됐습니다 아 한번 먹어보죠 로코차가 맛있으면 다른 것도 다 맛있어요 김치 맛있으면 다른 음식 다 괜찮잖아요 와 자켓도, 볶음밥도 맛있어요 와 틀려요 물고기도 넣고 해삼 같은 거 많이 넣었어요 와 맛있네요 주먹이 장난 아니게 커요 와 근데 아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 개보다 소스가 더 맛있네요 아 왜 밥도 너무 맛있어요 와 개는 와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고 로코차는 저는 닭으로 안 넣은 로코차는 처음이에요 근데 약간 돼지 맛 나요 닭이 와 근데 달면서 약재 맛이 나면서 와 오묘해요 아 진짜 맛있고요 아 볶음밥도 진짜 맛있었어요 와 제가 먹은 볶음밥 중에 근데 카장이라서 먹은 거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 끓이란다 치탈나마 야 볶음밥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고용인데 외국인이 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말고 진짜 빠쿠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물 어 다팔명은 문을 닫아버리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 못 갔는데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 예상외로 아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맛있게 먹은 저녁 같아요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아 좀 8시 반인데 여기가 작은 마을이라서 손 내면 시간이 지나니까 없네요 근데 아까 저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했더니 재료를 좋은 걸 쓴다고 하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